사다리 타기를 통해 이 밀조로 팀을 정하고요. 정답을 가장 적게 맞춘 팀에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요? 뭔데? 바로 뭔데 이거? 이 공룡옷을 입고 다음주 유닛 브이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잠깐만. 이게 이게? 나? 뭐하는거야? 너가 옛날에 하던거잖아. 너 맨날 셀크로 돌렸잖아. 셀크로 돌렸잖아. 사다리 게임하는데도 있네. 그쵸일까? 안녕! 가슴 좀 줘요. 두개씩 그리시면 됩니다. 됐다. 네! 쫄라면 아니야! 두개씩 그려주세요. 민기 끝! 저기 선 다 썼음. 민기 끝! 저기 선 다 썼음. 우영씨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우영이 말했을 때 사단 이상이 안 됐어. 안해봤지? 이렇게 이어지면 안돼요. 그럼 이렇게 이어지면 아 나 어지러워지 못할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아까 방금 우영이 형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게 이게 그래 이거 하면 안돼요. 잊지 말라니까요. 화내는 건 처음이야. 민기 형 한개 더. 여기 둘 겹치면 안되고요. 아휴 어렵다 안하면 돼. 이런건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거보다 그냥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돼. 느끼 없잖아. 깔끔해 그 대신. 박성아랑 팀이다. 박성아랑 팀이다. 박성아랑 팀이다. 박성아랑 팀이다. 박성아랑 팀이다. 선이 끊겼는데요? 선이 끊겼어요. 혼잡니다. 왜? 선이 끊겼어요. 산팀. 산팀. 산팀은? 잘해도 막.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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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그렇게 지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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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손을. 민이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자리 앉아주세요. 해버려. 그냥 해버려. 자, 준비. 자리 한번. 여러분. 손. 떼시면 안 돼요. 기스 떼시면 안 돼요. 준비. 안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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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준비. 시작. 이리쏙 들어, 이리. 이리쏙 들어, 이리쥬. 아이, 그냥 그림 가려요. 흥이 많아. 흥이 많고, 잘 놀아. 이거 미겼다. 어? ają장아, 그거. 사 nun. 장아, 제비. 제비,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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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비. 확실히. 밥. 응부. 빵. Rum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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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오. 이렇게 들리는데. 왜 옛날 날꺼? 옛날꺼 결레 좀 할거 같은데 새! 새! 입이 뭐야? 입을 뭐라해? 기본기 뭐냐고? 어 그걸 뭐라해? 뭐라고 하냐고 옥이 달렸다고? 내꺼 나이가 많이 들었어 많이? 오기 달렸고 네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 산민기팀은 방수 문제를 한 개를 맞추셨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때려나시는구나 때려나시는구나 에이! 진정해 만난 피어dzy 꿈의 형! 최고로! 높은 산! 안 돼 안 돼 안 돼 최고로 높은 최고로 높은 빛한 그룹 형! 최고로 높은 산! 최산! 산! 안 돼 안 돼! 최고로 높은 최고로 높은 산! 높은 산! 최고로 높은 산! 에베네스트 산! 중국에 죽는다고? 길어! 일러! 일러! 중국! 중국은 중국! 긴 성! 일턴! 긴 성! 일턴? 일턴? 패스! 패스! 이거 하는 거야? 미국! 미국! 영화! 영화! 미국 영화라고? 미국 영화라고 영화라고 하는데! 미국에 우리 갔어! 미국에 우리가 갔다고? 어! 우리가 갔어! 나라밴드! 우리가 가서! 우리가 갔어! 버스킹도 보고! 보관다고? 버츠! 오케이! 끝났다! 야! 사놨다! 우리가 1대1이야! 뭘 하는 거야! 우리 시작! 빨리 하고 싶네요. 형! 우리가! 우리가! 데뷔전에! 데뷔하기 전에! 갔던 곳! 우리가 데뷔하기 전에 모로코! 한동! 모로코! 뮤비 찍었지? 연습했지? 해저방! 프롬 프롬 그걸! 주제가 뭐야! 프롬을 모아다가 찍었어! 뮤직비디오! 뭐라고요? 패스해 패스 패스 형! 형! 나 여성이 형 캐릭터 해모! 형 친구! 내 친구! 쿵큐 아이씨 형 친구! 에이티즈 친구! 에이티즈 친구! 뭐야! 구구즈 구구즈 네 두 번째로 지금 일꾸만 하고 있습니다 안 들려 얘기해봐 우영아 우영아 아까 소진만 할게 우영아 불타는 태양화 덕질 불타는 태양화 불타는 태양화 덕질 불타는 태양화 시작 형! 내가 맛 있게 먹 우영에서 만든 거 어? 맛있게 반딧불? 이놈한테 만들어 준 거 떡국 떡국 뭐야! 패스! 빨리 빨리! 알겠어요! 뭐야! 패스! 빵이랑 치즈랑 햄이랑 토마토 소스랑 햄 치즈 샌드위치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빵이랑 치즈랑 치즈랑 햄이랑 햄이랑 햄은 대파 같고 대파소 대파소 다운 거 한 판에 여덟조각 에이치즈 에이치즈 패스 양념치킨 패스 쌍돼 다해줘요 빵이랑 햄이랑 치즈랑 템프인거야 형 갔어 오오오오오 왜요 하하하하 연결 시작! 슈퍼주니어 선배님 슈퍼주니어 선배님 슈퍼주니어 선배님 제일 유명한 거 제일 유명한 거 우리 에이티즈가 커버했던 거 엑소 선배님 저랑 나랑 투센터 했던 거 엑소 교복 입고 교복 에이티즈 데미고 Will you be my friend? 파이럿이 유노랑 민기랑 뭐? 했던 거 워너원 선배님 워너원 선배님 아 에너지티 우리가 좋아하는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거기서 세븐틴 선배님 아니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옛날 노래 옛날 노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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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고 비슷해 비슷해? 어 누군가를 누군가를 어?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 나?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겨? 춤미 손가락으로 어 찔러 큰가? 춤 포인트 안무가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가 손가락으로 손가락?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으로? 찔러 계속 찔러? 응 찔러 킬러 손가락 손가락 그리고 찔러 아 나 찔러온거야 했다고 근데 그럼 뭔 노래인지 모르겠다고 됐어 아 아 윤호랑 윤호랑 민기가 커버했어 커버했어? 어 원화 선배님? 아니 엔시티 선배님 엔시 선배님? 어 얘네 그 보스 얘네 그 보스 너랑 산이가 커버했어 누구꺼야? 방탄소년단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 백클룸 그렇지 띠 띠 블라크 선배님 노래야 블라크 선배님 노래 블라크 선배님 노래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일단 한 문제가 한 문제가 아 이 아 시작 엘사 경남궁 그렇지 홍중이 형 김홍중 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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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언즈 쥬디 빅 쥬디 빅 쥬디 토끼하고 여우가 나와 애기들이 나오는데 귀여워 나 한 번째 쥬디 빅 여우 들어와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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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호 항호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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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세마리 공 세마리 공 세마리 여우와 토끼 어 나무블보 나무블보 terribly 나무블보 이름이 스패눰드 겁나 comm 아 bing 바뀜 퀘 머리가 기어 머리 먹었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먹은사람 머리카락 다음주에 선빈기 V라이브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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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거 머리카락 사랑 머리카락 지금까지 1등 머리카락 사랑 2등 패스 어 어 2등 골 3등 골 골 골 우 우 멍청이야 멍청이야 멍청이라고 두툼 단계 만족 들이라. ㅎㅎ 본인데도 돈 진작 across both groups dinosaurs varied greatly in size some were small like compsognathus which was barely larger than a chicken whereas others were gigantic like dreadnoughtus which was 85 feet long and weighed 65 tons making it the largest land animal to have ever lived the world has never again seen land creatures as great as the dinosaurs but through their descendants and fossils left behind their legacy lives on